자 그 다음 챕터 7, 이번엔 또 빈도 부사입니다. 자 앞쪽 챕터 6에서는 이 부사는 위치가 아무데나 막 들어간다, 좀 자유롭다 얘기했잖아. 근데 이 빈도 부사는 또 위치가 있어요. 하여튼 이 빈도 부사라고 하는 것은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. 빈도 이제 얼마나 자주, 그래서 seldom, rarely, 아주 드물게, often, 종종, always, 항상, never, 결코 뭐뭐하니, sometimes, 때때로, usually, 일반적으로.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always하고 never라고, 요것도 빈도 부사의 일종이에요. 위치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,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. 아니면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. 자 이제 예문 문장 분석해봅시다. 자 우리는 종종 서로를 돕는다. 돕는다가 동사와 서로를 목적어 우리가 주어져 종종, often이라는 이 빈도 부사다. 그러니까 we help each other. 근데 비동사나 조동사 뒤, 일반 동사 앞에. 그러니까 off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. 자 그 다음 그는 항상 듣는다. always 표현이지. 자 주어 동사니까 he is late. 근데 빈도 부사 always는 어디로 가야 돼? 비동사나 조동사 뒤.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거예요.